안녕, 형들! 2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두신이야! 오늘은 비트겟 거래소 증정금 이벤트 소개할게! 비트겟 거래소는 2018년에 출시해서 현재 2천만 사용자가 있고 일일 거래량 100억 달러가 넘는 거래소, 코인마켓 캡 거래소 랭킹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... 이런 거 없어도! 비트겟 파트너가 축신 메시니까 말 다했지! 이런 대근본 비트겟에서 이벤트 진행 중인데 기간은 12월 8일까지이고 총 550달러 상당의 코인과 증정금을 얻을 수 있어! 첫 번째 이벤트는? 신규 가입하고 KYC 인증하면 30분을 줘! PC로 KYC 인증하는 방법은 프로필 밑에 언베리파이드 누르고 인증 시작하면 되고 모바일로 KYC 인증하는 방법은 사진대로 따라하면 문제없어! KYC는 1시간 이내 된다고 써 있는데 10분 안에 등록될 거고 문제없었다면 베리파이드라고 바뀔 거야! 인증됐으면 증정금 30분을 얻을 수 있어! 두 번째 이벤트는? 이벤트 기간 내에 첫 거래를 달성하면 20달러 상당 리플을 줘! 그리고 기존 비트겟 이벤트로 100달러를 더 받을 수 있어! 가입 후 이 사이트에서 등록하고 거래를 하면 되는데 일일 상금풀은 2만 달러고 선착순이니 꼭 참고해! 0시에 리셋된다니까! 입금해두고 있다가 빨리 거래하면 선착순에 들지 않을까? 거래량은 제한 없으니까 최소 금액이라도 거래를 하면 받을 수 있어! 근데 가입 후 5일 내에 선물 계좌로 입금하면 순회금의 10% 최대 10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! 세 번째 이벤트는? 거래량 이벤트인데 일정 거래량 달성 시 비즈비 코인과 등정금을 받을 수 있어! 선물 거래량 50만 달러를 채우면 증정금 100달러를 받을 수 있고 비즈비는 비트갯 거래소의 코인인데 현재 0.53달러 정도에 거래량 100만 달러를 달성하면 대략 410개 비즈비 총 205달러 가치의 코인을 얻을 수 있어! 주의사항은? 이벤트 참여자들은 별도 폼 작성 없이 내 링크로 가입한 사람들 UID로 자동 체크되고 증정금이나 코인은 이벤트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지급될 거야! 다계정이나 부정행위는 당연히 안 되니 참고하고 형들 증정금으로 돈 복사하길 바랄게! 형들 투자는 본인 선택! 영상이 없는 내용은 DO YOU ONLY SOCI 알지? 구독도 본인 선택이야! 2.0 2.0 2.0 2.0 3.0 3.0 3.0 3.0 3.0